안녕하세요. 워랑워랑TV 김성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인정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인사를 드려서 시청자분들이 저희를 잊어버린 건 아닌가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제 다시 시작한 만큼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직원부 아나운서가 잠시 휴가로 자리를 비운 관계로 제가 또 이 자리로 깜짝 승진을 하게 됐네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휴가 자주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휴일이 참 많았어요. 추석도 있었고 또 한글날도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휴식 같은 시간들도 보냈다고 했지만 사실은 마음이 좀 조마조마했던 분들도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분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추석 연휴 때는 30만 명이 왔다 갔다. 또 한글날 연휴 때는 10만 명의 관광객이 왔다 갔다 이런 이야기도 들려서 오히려 제주도민분들은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냥 집콕했어요, 방콕했어요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좀 다행인 거는 이 기간에 특별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아서인데요. 물론 아직까지 안심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마음이 놓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게 우리 모두가 서로 서로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거리 두기도 열심히 지켰고 또 마스크 쓰기를 또 열심히 했던 그 힘이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 싶습니다. 앞으로도 거리 두기와 마스크 쓰기는 계속 또 저희들이 열심히 참여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랑마랑TV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게요. 저는 잘린 줄 알았습니다. 한 달 동안 왔다 보니까 저는 이제 잘렸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저희들도 안 왔습니다, 근데. 아니, 보긴 봤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단체방에서 이야기 방에서 이제 딱 이제 PD님이 딱 글을 올리는 순간 아, 살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오늘 아침에 제가 기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첫 소식은 뭔가요? 최근에 악취 소동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악취 소동. 아, 저는 잘 모르고 싶습니다. 악취 소동. 저 맞았어요, 저 맞았어요. 지난 주말입니다. 제주시 전역에서 악취 민원이 좀 속출했고요. 오영동, 이도이동, 도남동, 아라동, 사마지구에 이르기까지 제주시 전 지역이었습니다. 갑작스레 퍼진 고약한 냄새에 주민들은 곤혹을 치렀습니다. 밖에 나갔다가 저녁쯤 들어갔을 때 갑자기 대변 냄새같이 좀 났는데.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문의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119와 제주시청 등에도 100건이 넘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민놀음으로 해서 이렇게 20건으로 돌아가는데요. 냄새가 좀, 여건 냄새가 났습니다. 분류 수거차가 지나가면서 났는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와 제주시 관계자가 바로 현장 확인에 나섰습니다. 결국 봉계동의 한 목초지에 야적한 음식물 퇴비가 그 원인으로 최종 밝혀졌습니다. 음식물 퇴비. 제주시에 따르면 야적된 음식물 퇴비 2000톤 가운데 500톤을 목초지 14만여 제곱미터에 설치하면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게 도심의 생활공간에서까지 악취를 맡을 수 있을 정도라면 음식 폐기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재 제주시는 봉계동의 음식물 자원화 센터 1, 2공장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퇴비를 농가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제대로 썩고 발효되는 퇴비화 과정, 이것을 부숙 과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제주시는 이제 상황을 서둘러 진화하면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저는 드라이브를 하면서 창문을 열고 분위기를 만끽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냄새가 들어와서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이게 한편으로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봤어요. 이게 물론 아직까지 추측일 뿐이지만 이게 혹시 지진의 전조 증상이 아니냐. 보통 이런 일이 지진 전조 증상으로 발생을 한대요. 그럴 수 있죠. 그런 뉴스 저도 보았고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게 주요 포탈 사이트에 뉴스가 나오자 전국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대지진의 전조 증상 아니냐 이런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 일본 도쿄에서도 원인 모를 악취 신고가 발생해서 대지진 공포감이 좀 컸다고 하는데요. 해저 단층의 이동으로 악취가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전문가에게 제가 문의를 해봤거든요. 제주 연구원 박창렬 연구원과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일단 악취와 지진은 연관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제주 지역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 발생 위험도가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앞으로 다른 악취 소동이 설사 또 나온다고 하더라도 괜한 오해나 소동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안심이 되는 그런 소식입니다. 사실 그 지진도 지진이지만 현대 생활을 하다 보면 재난에 대한 두려움 두구나 다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한라산 폭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라산이 휴아산인지 활화산인지 이거 배웠던 기억이 좀 있습니다. 제주도가 이 여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본격 연구에 나선다는 소식입니다. 한라산 지하에 얼마나 많은 마감화가 있는지 알아보는 건데요. 뉴스를 접한 도민과 네티즌들은 아주 흥민진진한다는 그런 반응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서 정말 궁금했거든요. 과연 어떨까. 그래서 저희가 좀 자세하게 전문가분과 연결을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 세계자연유산본부 안웅산 박사님을 연결해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신 건가요? 혹시 한라산에 계신 겁니까? 예. 오늘 한라산 올라와 있습니다. 오늘요? 어디쯤에 계신 건가요? 한라산. 어머나. 지금 이제 한 1800m 정도에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내려가는 중. 지금 화산 중. 이거 저희 전화 연결을 할 게 아니고 지금 화상전화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한 1800m 이상 끄지게시면 약간 쌀쌀합니까 날씨가 오늘? 예. 쌀쌀하고 손도 좀 씻고 있습니다. 손이 씻을 정도로. 아이고 저 전화 오래 하면 손 씻으니까 빨리 해야 되겠네요. 혹시 그 단풍도 많이 들었나요? 주변에? 네. 단풍 보기 좋고 한 일주일 정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마침 전화 연결할 때 한라산에 계시다고 했는데 오늘은 어떤 일로 가신 거예요? 교사를 하러 가신 건가요? 아 예. 저희 한라산 지하에 마그마가 있는지 좀 확인하기 위해서 지진계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네. 앞서 저희들끼리도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한라산은 과연 휴화산이냐 활화산이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게 맞습니까? 답부터 말씀드리자면 활화산으로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활화산이 지질학적으로 분류를 하다 보면 만 년 이내에 화산활동 기록이 있으면 활화산으로 분류를 하고 천 년 전에도 화산이 분출했다는 기록은 있습니다. 제 기도에. 그리고 저희가 연구한 바로는 4천 년, 5천 년 정도의 송악산이나 일출봉 같은 화산 분출한 기록이 있는데 지금 언제 화산이 분출하냐는 사실은 알 수가 없고요. 사실은 정확하게. 그리고 긴박하게 화산을 분출한다. 그런 것도 그럴 가능성도 거의 낮은 게 현실입니다. 아 그래요. 그 제주도에도 온천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이게 마그마가 있어서 온천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하 깊숙이 파고 시출을 해보면 지하수도 좀 따뜻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 마그마하고는 관련이 없는 그런 지하수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한라산 혹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었는데 폭발하면 어떻게 제주도가 사라집니까? 아니면 땅이 좀 넓어지네. 어렸을 때 그런 생각했었어요. 진짜로. 보통 많이들 저희가 언론에서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는 것들이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같은 폭발력이 강한 화산 활동들을 봤기 때문에 화산을 하면 상당히 공포감을 느끼는데 실제로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가스 함량도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화산이 그렇게 강렬하게 터져서 이렇게 저희한테 피해를 입히고 이 정도는 급격한 피해를 입히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입니다. 그 저 마그마가 이렇게 막 활성화되면 이게 막 터져 나오고 막 이럴 텐데 이런 것도 사실 저희들이 그 사전에 좀 측정이 가능한가요? 마그마의 활동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지진계를 설치하게 되는 건데 이렇게 지하에 마그마라고 하는 어떤 용융체가 있으면, 액체 상태의 물질이 있으면 주변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그 마그마체를 통과한 지진의 속도는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지하에 마그마가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겠고 그렇다고 해서 지하에 마그마가 있다고 해서 이게 진짜 분철하냐? 그건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솥에 뜨거운 물질이 있다고 해서 이게 끌어넘치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있느냐 이거는 어떻게 계속해서 가열을 하느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마그마가 있다고 해서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조사를 해봐야지 이 마그마가 앞으로 더 뜨거워져서 분철할 건지 그런 것들은 향후에 좀 더 조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오랜만에 지구과학 수업 시간 같아서 맞아요.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한라산에서 손실인데도 이렇게 통화가 길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네. 박사님 마지막으로 저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안웅산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재즈 좋아하십니까? 재즈 가수는 좋아합니다. 아니 재즈 가수 웅산 있거든요. 이렇게 멋있는 이름을 갖고 계셔서. 그러니까요. 이름이 정말 멋있으시네요. 앞으로도 좋은 활동 부탁드려요. 오늘 저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재즈 음악을 좋아하시는 안웅산 박사님과 전화 연결했습니다. 성함 중에도 또 산이 들어가 계셔가지고. 그러니까요. 너무 좋죠. 웅산. 그리고 전화하는데 들으셨죠. 가끔씩 까마귀 소리도 나고 굉장히 좀 자연의 소리도 들려주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성함이 웅산이니까 산에서 지낼 수밖에 없어요. 산을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웅장한 산. 그러니까요. 오늘 김영찬씨 오랜만에 나오셔서 세 가지 소식 전해주셨고요. 감사합니다. 신혼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시수다 시간인데 이번 주는 쉬고 다른 얘기를 좀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사람들에게는 나눔 할망하면 보통 어떤 분이 떠오르죠? 그게 바로 제주의 의인 김만덕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거상 김만덕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10월이에요. 이 10월에는 김만덕 주간 행사가 마련되는 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서 김만덕의 생애와 업적을 좀 따라가 보는 그런 역사탐방을 하고 왔는데요. 만덕 역사 문화탐방 시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조선의 CEO다. 바로 거상 김만덕입니다. 노블레스 오블리조를 실천한 그의 삶과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해마다 이맘때면 김만덕 주간 행사가 열리는데요. 그의 세계와 흔적들을 특별하게 만나봅니다. 김만덕의 발자취를 찾기 위해 제주목 관화를 찾았습니다. 볼 것도 많고 배울 것도 많은 오늘. 가을의 낭마는 역시 절에 그냥되지 않네요.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잠시 이 여유는 접어둘게요. 와랑와랑TV를 위해서 요리띠고 조리띠는 아나운서 장인정입니다. 만덕 역사 문화탐방에 대해서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실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선생님 소개부터 간단하게 해주실까요? 저는 제주 역사 문화를 공유하는 사단법인 질토레비라는 사단법인이 있는데 이사장을 맡고 있는 문영택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길잡이 문영택 선생님이십니다. 우선 만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는데 관덕청에 나와있어요. 그렇죠. 이것이 관덕청입니다. 길만덕 할망이 어린 시절. 그런데 10살이 좀 넘었는데 거기에 또 제주에 역병이 돌습니다. 제주에 상당히 자주 역병이 돌아서 어머니 아버지를 잃게 됩니다. 천의 고아가 되는 거죠. 오빠가 있고 가운데 만덕 소년이 있고 그다음에 동생이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러면 뿔뿔이 흩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기념이 집에 얹혀 살게 되는 그런 순차가 되죠.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양갓집의 자식인데 언젠가는 꼭 큰 인물이 되겠다 하는 것을 갖고서 열심히 공부를 하죠. 즉 기녀 수업을 합니다. 그리고 15살을 노해서 기녀가 되죠. 고아가 되고 결국 관기가 된 김만덕. 하지만 기울어진 집안을 일으키려는 극복과 반전의 삶을 꿈꾸는데요. 한 번 관비는 영원한 기생입니다. 영원한 천민이에요. 이런 조선시대 사회상에서 탈피하는 방법은 계속 꾸준하게 읍수하고 다시 또 상수 올리고 이렇게 해서 드디어는 면천을 받죠. 그 기간 또한 어린 시절 그리고 관비 생활하면서 바로 여기에 관화 아닙니까. 관 내에 딸린 기생이기 때문에 관화 주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부터 만덕 할머니의 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역사적인 이야기가 있었네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조선시대의 신분과 성별을 뛰어넘어서 운명을 개척한 여성일 수도 있겠네요. 바로 그렇습니다. 운명한 내가 간다. 길을 비켜라. 이런 당첨법을 어릴 때 숨겨서 이것을 서서히 뭔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채우고 채우고 왔습니다. 심지어는 말도 타고 기회를 익혔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조선의 신분제 하에서 제주 태생 관기 김만덕은 최하층의 신분이었는데요. 신세한탄과 자포자기 대신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김만덕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 김만덕 기념관입니다. 물자의 이동이 어려웠던 제주에서 김만덕은 어떻게 전무후무한 거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 만덕 역사 문화탐방 두 번째 공간에 왔습니다. 선생님 이곳에서는 또 어떤 것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김만덕 할망이 면천을 받아서 사업을 무엇을 할까 고민을 했죠. 그 당시 해상이 봉쇄됐었습니다. 이러한 출입금지령 하에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육지에서 오는 배 서는 데 이분들을 활용해서 뭔가 장사하면 되겠다. 그래서 객주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배 탄 사람들을 채워주고 가져온 것을 싸게 샀다가 제때 되면 제값에서 팔고 이윤을 또 남기고. 그다음에 제주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감귤뿐만 아니라 말총, 갓 만드는 말총이라든가 다양한 물건을 사가지고 육지 없는 물건을 이렇게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자 우리 김만덕 할망은 10년 만에 제주 치급의 부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스타트업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사업 아이템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내셨으니까 굉장히 사업 아이템이 참 훌륭했던 거네요. 예로부터 관료 및 성내 주요 물자의 이동 경로로 알려진 산지천. 김만덕 역시 이곳에서 상업을 했던 곳이라고 추측되는데요. 1791년, 2년, 3년, 4년, 5년까지 엄청난 비바람이 불었다가 가뭄이 왔다가 질병이 도지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기아로 죽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우현 목사람분이 그 당시 임금이 정조죠. 정조대왕한테 이제 그 임금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12척 배가 오다가 그만 5척 배가 빠져버렸다는 얘기했죠. 그때 우리 김만덕 할망은 자기가 객주집에서 인간관계를 맺었던 그분들과 이렇게 연락하면서 육지에 있는 곡식을 전부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들인 곡식을 가내도 주고 자기 이웃도 나눠주고 여러 곳에서 사람들한테 말아줬죠. 이 같은 김만덕의 구휼과 선행은 번함 체제공, 다산 정약용도 크게 찬탄했습니다. 특히 제주에 유배 온 추사 김정희는 김만덕의 이야기를 전해 듣고 은광연세라는 현액을 후손에게 선물하기도 합니다. 김만덕의 묘가 자리한 모충사에 닿았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선생님 모충사죠. 네, 모충사. 모충사. 이곳에 그렇다면 우리 김만덕 할망에 묘지가 있는 걸까요? 네, 바로 저 바로 밑에 잠들어 계신데 김만덕 할망이 돌아가신 게 1812년입니다. 죽어서도 제주 사람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고 할 테니 저 고운이 모로에 묻혀달라. 그래서 이 공동묘지의 가장 높은 곳에다가 묻은 곳에 있어서 쭉 오다가 1976년에 관을 팠어요. 관을 그대로 해서 지금 여기 바로 앞에 모셨다가 다음에 여기로 모신 거죠. 제주 사람들은 김만덕 사후에도 그를 나눔 할망이라고 부르며 아이들에게 나눔의 정신을 가르쳐 왔는데요. 김만덕 묘 비문은 연구의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바닷길만 열려있는 제주에서 폭우는 상업의 시작이자 끝이었는데요. 선생님, 오늘의 마지막 장소는 바닷가에 맞네요. 네. 이곳은 화보포구라는 곳인데 우리 김만덕 할망이 객주집을 운영하면서 감귤이라든가 다음에 말총이라든가 이렇게 여기 와서 육지로 이렇게 실어서 보냈었던 김만덕 할망은 그 많은 물물들을 여기에서 내리고 주고받고 하면서 다시 또 준상관으로 가서 그것을 파는 그런 적극적인 상의를 했었다고 합니다. 김만덕 할망이 정말 넓게 나아가셨는데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데 아주 중요한 공간인 거네요. 그렇죠. 제주 산지 폭우뿐만 아니라 이곳 역시 일종의 분점 형태로 이렇게 있을 거라고 보고. 쉽게 이룬 부가 아니었음에도 김만덕은 넓고 깊은 마음으로 섬 사람들을 구율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만덕 할망의 탄생에서부터 생애 그리고 업적까지 이렇게 장소들과 연관을 지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것을 기념하는 행사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만덕 할망의 의지라든가 삶이라든가 또 우리가 배워보마다 할 점 이런 것들을 널리 선영하기 위해서 김만덕 할머니 돌아가신 날을 기념합니다. 1812년 10월 20일 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일주일 동안 선정해서 김만덕 주간을 선정해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18일 날 봉행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응광연시의 김만덕 할망의 의지, 미래를 보는 눈 그리고 더불어 사는 그런 지혜를 같이 나눠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이번 주말에 이제 또 행사가 시작이 되는데 매해에 잘 열릴 수 있도록 우리 동인들의 마음이 모아지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불리한 여건도 불굴의 정신 앞에서는 장애가 될 수 없음을 일생을 통해 증명합니다. 또한 나눔과 베품의 빛으로 제주 섬을 밝힌 김만덕의 정신. 바로 우리의 오래된 미래가 아닐까요? 이번 주가 김만덕 주간 맞죠? 네, 맞습니다. 다양한 행사가 열릴 계획인데요. 아쉽게도 코로나19 시기이다 보니까 예년처럼 좀 크게 열 수는 없지만 비대면이나 온라인으로 여전히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일요일인 18일부터 24일까지 김만덕 주간 행사가 열리는데 여러분들의 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순서.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우리 장애인들의 자리과 자화를 위한 직업 재활 시설들을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네. 행복한 소비 가이드 순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주에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 총 11군데가 있어요. 각각의 시설마다 또 나름의 특색이 있고 또 분위기가 있는데 장애인 근로자 분들께서 정성을 담아서 다양한 제품들을 직접 생산해 내고 있는 공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설은 과연 어떤 곳인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온 우주가 돕는 날 영업왕 이은정. 타원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랭킹 탑. 야, 니 어느 이시고. 내 경주 이시 37대 선원 이은정아 애가. 내가 이래봬도 와랑와랑 상사해 판매영역 1위야. 오늘 내 실적을 너희 들 내리 속에 콕콕 박히게, 너희들 가슴 속에 파악 꽂히게. 내가 실적으로 보여줄게. 영어방으로 출동한 첫 번째 현장은 청귤 수확이 한창인 과수원입니다. 저 이옥자 과장님 되시죠? 혼자 저렇게 입고 왔네요. 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놀러 가는 것 같아요. 홍보영업 파트 영어방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청귤밭이죠? 네. 제가 또 청귤밭에서 워낙 많이 구르고 뛰고 날고 했습니다. 이번에 청귤밭, 지금 다들 어떤 일을 또 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장입니다. 친환경으로 지금 청귤을 재배하고 가는 거 하셨다는 거예요? 좀 힘들고 밀가면 약간 투박스러워도 건강한 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청귤입니다. 그럼 이 청귤들이 다 어디로 가는 건가요? 여기 이렇게 청귤을 수확하면 청귤을 깨끗이 씻어서 청귤차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카페를 운영하잖아요. 이제 카페에 가져가면 카페에서 손님들한테 청귤, 청 음료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귤, 청으로 이거 에이드도 만들어서 또 판매도 되고 너무 맛있어요. 시원하고 그럼 제가 또 이런 거 어떻게 또 홍보하고 마케팅해야 될지 감이 딱 왔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잘 맞는 거 같아요. 선생님. 과장님, 과장님 마케팅 하셔야겠다. 너무 잘한다. 아니요. 선생님은 진짜 잘 만난 거 같아요. 너무 좋아요. 과장님이 잘 만난 거 같아요. 둘이서 아주 친해졌네요. 수분난 브런치 카페로 점심엔 줄을 서야 할 정도랍니다. 오, 맛있다. 직업 재활 교육을 받은 장애인 근로자들의 일터인데요. 바리스타로 일하는 강정훈 선배님. 실력이 수준급이시죠. 과수원과 카페를 운영하며 장애인의 직업 재활과 자립을 돕는 시설. 에코소랑인데요. 카페에서 사용할 원두를 고르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제가 어떤 부분을 조금 이렇게 영업을 할 수 있을까 좀 보러 왔거든요. 저희는 이제 특별한 원두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희가 이제 훈련된 사원분들이 메인으로 하나하나씩 생두를 선별하시고 저희 전문 로스터 분이 로스트해 주시면 또 한 번 일일이 선별해 가지고 만드는 특별한 원두입니다. 특별하네요. 진짜. 너무도 청결해요. 사실 로스팅하는데 이렇게까지 깨끗하지 않거든요. 저희는 우선은 에코소랑이라는 의미 자체가 친환경 사랑도 있고 사랑의 메아지라는 뜻도 있어요. 모든 분들이 건강한 식재료로 건강하게 마셨으면 하는 바람에 저희가 좀 더 힘들더라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런 거는 쓸 수가 있어요? 깨린 것도요. 상품이에요. 오케이. 와 근데 도원 선배 저는 솔직히 딱 봤을 때 뭘 골라야 될지는 진짜 모르는데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일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죠? 일하신 지는 6년 됐어요. 일한 지 6년이나 되셨어요? 네. 역시 전문가다운 손길이 남달랐어요. 네. 월급 들어올 때 기쁘시죠? 네. 월급 들어올 때 주로 뭐 하시나요? 2만 원은 굉장히 지금 구체적으로 네. 2만 원은 용돈이고 나머지 돈을? 대두은행이랑 농협이랑 여러 곳에 분산 투자를 한다고 하십니다. 분산 투자에 재테크를 일단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네. 이곳 에코소랑에서는 정성껏 만든 커피를 포함해서 과수원에서 직접 수확해 생산한 청귤차 등 다양한 식품을 생산하는데요. 광고 한번 보고 오실까요? 이은정이요. 이은정이요. 아시죠? 아니요. 커피 이름이 뭐예요? 에코소랑 커피요. 에코소랑 커피요. 목이 찰 땐 에코소랑 커피. 막걸리 마시고. 에코소랑에서 생산하는 또 하나 중요한 제품은 바로 휴지인데요. 친환경적으로 생산해 믿고 쓸 수 있는 휴지랍니다. 두루마리도. 미용티슈도. 핸드타우도. 전보롤도. 에코소랑이. 딱 좋아. 제주시 중앙로에 위치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희망날의 일터가 오늘의 두 번째 일터입니다. 현재 32명의 장애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인쇄의 홍보물인 DM발송과 쇼핑백을 만드는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빠르지만 숙련된 일술이 느껴졌습니다. 장현준 국장님 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또 와랑와랑 상사 영업실적 판매 1위.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또 여기 제가 오늘 또 홍보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어떤 곳이죠? 여기가. 저희는 발달장애인의 평생 파트너 가능성에 날개를 다는 희망날의 일터입니다. 희망날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아니 어떤 것들을 주로 좀 주도합니다. 저희는 2017년 5월에 개원한 사회적 기업이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인 희망날의 일터고요. 저희는 인쇄물, 쇼핑백, 문서 파일류, DM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무엇보다 장애인분들께서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네요. 처선이 됐네요. 국장님 너무 퀄리티 있어요. 국장님 오늘 제가 홍보 좀 확실하게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이 물품들. 행사 내용을 알리는 각종 인쇄물과 포스터, 멋스러운 쇼핑백들이 오늘의 영업 물품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늘 정말 집중적으로 홍보해야 하는 아이템들인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건가요? 저희 쇼핑백하고 인쇄물 종류가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책도 있고요. 전단지도 있고 리플렛도 지금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리플렛 같은 경우도 다 여기서 많이 제작이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익숙한 쇼핑백들이 있어요. 네. 근데 너무 디자인이 센스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희 지금 저쪽 디자인실에 4명의 디자이너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배치되어 있군요. 역시 센스 있어요. 이게 사실 그냥 나올 수 있는 디자인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책들은 어떤 건가요? 이 책은 저희가 도우부 장애인복지기금으로 지원받아서 만든 발달장애인의 테레포트폴리오 책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서 활동하시면서 어떻게 변화됐고 이런 것들은 수기를 자세히 기록한 감동의 글귀들이네요. 제가 정말 제대로 홍보해야겠다는 감동이 정말 완전히 들거든요. 네 감사합니다. 워낙 열정 들으셔서. 일단 쇼핑백을 만드는 작업도 해봤는데요.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도와드릴게요. 어 진짜 약간 디테일을 해야 되는구나. 어렵다. 이거 은근히 좀 신경을 써야 되네요. 저도 처음에 불량을 많이 냈어요. 불량을 많이 냈어요? 이거 있잖아요. 소윤 선배님. 이거 일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2년 정도? 네. 2년 정도 됐네요. 이거 일하면서 제일 조금 보람됐거나 재밌었던 그런 때가 언제예요? 열심히 일하면서 칭찬을 받았을 때. 잘한다고. 일 잘한다고 칭찬받았을 때. 진짜 기분 좋죠? 네. 여기서 일해보니까 어때요? 분위기는 어때요? 배려해주고 좀 재미있는. 서로 배려해주는 그런 분위기에 좀 재미있는 그런 유쾌한 분위기도 있는 거네요. 네. 여기서 앞으로 쭉 일을 하실 건가요? 퇴직까지 계속 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여태까지. 지금 현재를 즐기자. 좋습니다. 계속 이어서 접어볼까요? 좋아요. 이렇게. 처음엔 실수도 많았지만 이제 능숙한 근로자로 열심히 일하는 김소연 선배가 자립을 꿈꿀 수 있는 소중한 일터. 바로 옆 작업실에서는요. 명암 제작도 이루어졌는데요. 무엇보다 발달장애인들의 직접 그린 작품을 담아낸 다양한 굿즈를 제작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늘 고객님도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와랑와랑 옥션. 오늘은 미술작가전으로 경매를 오늘 시작해볼 텐데요. 오늘 너무 귀하신 분 모셨어요. 오늘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시죠? 오늘 우리 송윤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 전시회 때 이거를 실제 두 개를 샀어요. 제가 엄마한테 직접 드렸거든요. 이것에 정말 주인공이셨던 게 너무 놀라운데 우리 작가님 이거 너무 잘 그리셨어요. 잘 그렸어요? 근데 이 원작이 이렇게 거울로 실용성 있게 이렇게 딱 아이템을 만들어줬을 때 기분이 어떻던가요? 좋았지요. 너무 좋죠? 네.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자신의 작품이 멋진 상품으로 다시 태어나고 판매되는 것을 보면서 근로자분들의 의욕도 높아지겠죠? 한 사람의 근로자로서 누리는 행복한 삶. 그 희망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제품을 소비하는 여러분의 작은 실천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이은정 씨 활약 뜨겁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저 원두를 이렇게 꼼꼼하게 막 골라내는 거 보면서. 그러니까요. 정말 저렇게 정성이 가득 담긴 커피 또 브런치 이런 거 꼭 한번 맛보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저는 좀 제가 사고 싶었던 거 아까 전에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 손거울 있잖아요. 저는 약간 거울이 없으면 좀 뭔가 불안하거든요. 그거를 꼭 사서 갖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도 좀 불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이렇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나온 상품들 예쁘고 톡톡 튀는 상품들로 행복을 두 배로 늘릴 수 있는 예쁜 소비 착한 소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많이 좀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계속해서 이어지는 코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이 모여있는 별책부록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별책부록 우리 또 김은지 기상캐스터가 지난번에 한번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또 한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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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달 만에 오는 거죠? 너무 보고 싶었어요. 제가 쭉 모니터를 하면서 언제 치고 들어갈 수 있는지 이 자리를 좀 노리면서. 그러니까요. 이게 서로 약간 선순환 같아요. 저도 이렇게 여기로 승진이 되고 또 우리 은지 기상캐스터가 이렇게 딱 오고. 이게 돌고 도는 거죠. 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건보 씨가 휴가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행복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봤을 때는 대승적 차원에서 휴가를 자주 가질 수가 있다. 저는 약간 저는 근데 앞자리 후배라서 걱정이 되는데 이 부분 좀 잘라주시겠죠? 괜찮아요. 비밀로 우리끼리 비밀로 하는 걸로. 보고 싶어서. 그나저나 오늘 또 재밌는 소식 모으셨는데 어떤 소식으로 출발할까요? 첫 번째 소식은요. 우리나라의 자랑이자 보물이죠. 손흥민 선수에 관한 소식입니다. 지난달 토트넘과 사우스 엔튼 경기에서 한 경기에 무려 4골을 기록한 재기록을 세웠는데요. 그렇죠. 이 경기 후로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가 천억 원대로 선승했다고 합니다. 천억까지. 천억 원대. 이런 인기를 입증이라도 하듯이 해외 팬들이 온라인 축구 게임에서도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만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 영상 함께 보시죠. 지금 보시는 화면이 온라인 축구 게임에서 랜덤으로 선수를 뽑는 건데. 손흥민 선수가 나오니까 좋아하는 거구나. 선수들의 실제 능력치가 바로 반영이 된다고 합니다. 엄청 좋아하는 모습이죠. 그만큼 손흥민 선수의 인기와 실력을 알 수 있는 영상입니다. 너무 좋아하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모습인데요. 온라인에서 나온 선수만으로도 흥분할 정도로. 자리 팀을 꾸리는데 선수를 뽑는 거니까 아무래도 잘하고 인기가 많은 선수를 뽑고 싶어하는 해외 팬들의 마음이 드러나는 영상인 것 같은데요. 외국 여성분들은 BTS로 한국을 알고 또 외국 남성분들은 손흥민 선수로 한국을 안다고 합니다. 너무 자랑스러운 선수죠. 다음 소식도 계속 알려주시죠. 다음 소식은요. 국내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관광 홍보 영상의 화제입니다. 한국관광공사가요. 지난 7월 30일 Feel the rhythm of Korea. 발음 좋네요. 발음 좋은데요. 이걸 해야 은정 리포터가 웃길 수 있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뒤에서 맥 연습을 했어요. Korea 이렇게. 약간 잘못 배운 것 같은데 이거를. 잘못 배웠나 봅니다. Feel the rhythm of Korea라는 시리즈로 서울과 부산 전주를 소개하는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상이 입소문을 타고 벌써 8천만 뷰를 돌파했다거든요. 한번 보실까요. 어떤 영상일까요. 리듬이 좋죠. 그렇죠. 이 영상은 전주 편인데요. 한옥마을 전주 소리문화센터 등 명수로 돌아다니면서 한소리 가락에 침을 추고 있는 곳입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본상도 아주 독특해요. 저희 댄싱 팀도 정말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아름다운 풍경도 다른 모습. 유쾌한 가락까지. 영상미도 너무 예뻐요. 저는 전에 볼 수 없었던 홍보 영상이 있는 곳이에요. 동길을 이어 쌀째 진왕만리 작성사는 사냥성. 이 영상을 보고 이 누리꾼들이 이 영상을 기획한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요. 라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승진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운영. 그런 운영. 그것이 우리 수궁 남여라고 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이 정말 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를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영상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을 보고 이 누리꾼들이 대체 이 영상을 기획한 사람 누군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영상 기획자분들을 코로나19 시국이라 비대면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 영상도 함께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이 영상을 기획한 브랜드 마케팅팀장 오충서입니다. 이분이시군요. 저희가 시사회 할 때 사찰에서 스님이 춤추는 거. 이런 것도 약간 이거 괜히 종교에 대한 모욕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있었고. 그다음에 앰비게스 랜스 컴포넨 의상이 특이하잖아요. 그런 의상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그래서 내부에서도 약간 의견이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한국관광 홍보영상으로 과연 적합한가.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무도 하지 않는. 아무도 즐기지 않는 전통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박물관에만 있는 거지. 이제는 전통을 뭔가 현대화 시켜서 끌어서 재해석하고 즐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고너스. 많이 봤어요. 제일 중요한 포샵은? 공기관이 이런 거 해준 사람 상 줘야 된다부터 해서 되게 기분이 되게 좋고. 실제로 꼬막길 받으셨나요? 아니요. 특별히 보너스는 못 받고요. 앗! 보너스는 못 받으셨다고 한다. 이렇게 영상 기획자분들에 대한 칭찬도 많았고요. 그동안 우리나라 홍보 영상 하면 K-POP 스타가 등장하거나 김치, 비빔밥이 많이 나왔었는데 정말 색다른 홍보 영상이 나와서 해외 팬분들 혹은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잘 몰랐던 분들도 한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됐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제주도도 이런 홍보 영상들이 제주도도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요? 같이 우리 한번 기획을 봅시다. 아이디어들이 있으니까요. 재미있는 춤 같은 것도 기획을 해서 사투리로 그냥 바로 나가서 아니면 기상을 알려줄 때도 아까처럼 음악과 함께 즐겁게 뭔가 좀 파격적인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락 주세요. 어떤 자꾸 연락을 기다리시는 거죠? 자꾸 이렇게 기다리네요. 연락을 많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연락을 기다리는 별책부로 우리 김은지 기상캐스터였고요. 빠른 실내에 뵐 수 있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빠른 실내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계속해서 다음 순서는요. 어려운 예술을 또 쉽게 풀어보는 외람된 문화생활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가을 아침 내겐 정말 커다란 행복이야 응성만 부렸던 내겐 풍요의 계절, 가을의 선물을 만끽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외람된 문화생활로 여러분의 마음을 꽉 채워보세요. 하늘처럼 내 마음 편해지네 텅 빈 하늘 언제 왔나 고추 잠자리 하나가 잠 덜 깬 듯 엉성이 언더다시 언더다시 굉장히 바닷속에서 완전히 헤엄치는 듯한 이런 작품들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작품들이 다 하나같이 한지 위에다 그렸다는 게 충격적이에요. 여기를 보시면 한지다 하는 게 달도 핑크달이에요. 달도 진짜 되게 지상적이기도 하고 밑에 해마가 있고 그러면 여기 밑에 바다에 둥근 거는 물방울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방울을 상징하고 내일도 해내자 일터에 나가서 해오리라 전체적으로 푸른빛의 물감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바닷속이라서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진짜 이 어둠 속에서도 헤쳐나가는 그런 해녀의 느낌이랄까요? 이제 해녀도 천재성이 있는 거예요. 해녀도 끼가 있어야 하는구나. 정말 그 특징이 아니 3, 4분을 끼가 아니고 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해녀도 타고나야 되죠? 타고나야죠. 타고나야 되더라고요. 저는 딱 30초예요. 30초 물에 들어가면 거의 끝이에요. 저도요. 저도 그때 알았어요. 제가 방송을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전시 주제도 직접 정하신 거죠? 해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과거의 해녀, 현재, 또 미래까지 봐야 되니까 어떻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까. 그래서 왜 달이냐 하면 해녀분들이 고달픈 생활을 달빛에 비여한 거죠. 아침 새벽에도 썰물일 때 바다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시는. 그러면 새벽역에도 달빛이 있습니다. 하얗게 달이 떠 있어요. 강요솜 작가님. 오늘 있잖아요. 이 작품들과 조금 느낌을 맞춰서 밤의 여왕 콘셉트로 의상을 맞춰 입고 오신 건가요? 그렇게 보이세요? 그럼요. 귀여우세요. 근데 이번에 작품들 있잖아요. 사실 작품 전시회 하면 작가님들 보통 작품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게 이렇게 춤도 춰주시고 이렇게 작품들 많이 어필하시거든요. 그래요? 무조건 있어요. 저는 춤은 잘 춰요. 춤은 잘 추시나요? 그래요. 퇴고를 좋아해요. 너무. 이 달빛은 이야기 작품들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완전히 좀 느낌 있게 한번 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머머. 너무 잘 추셔서 진짜. 밀렸어요. 손짓이 남다르세요. 약간 춤이 좀 이상해지네. 달빛 아래에서 아름답게 이렇게 탱공가지. 마치 한 쌍이 우리 해녀가 돼서. 너무 멋진 것 같아요. 한지 위에 유아를 이렇게 솔솔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표현에서 이 해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표현한 네. 달빛 해녀전.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많이 하세요. 김성훈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다. 이번에 이 COVID-19 & Human이라는 어떤 이 사진 전시회. 사실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사진들이 전시가 되더라고요. 150점 정도? 네. 지금 20개국 나라에서 출품한 중국, 일본부터. 그 다음에 멀리는 남미에서 온 브라이질, 프랑스, 보길도 이렇게 유럽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작가님들이 같이 교류해서 연출시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참가를 해서 이제 그 외국 작품들을 제가 직접 봤는데 어쩌면 코로나19라는 게 공통된 주제를 갖고 각 나라에서 바라보는 다른 시각들을 보게 돼서 상당히 제가 뜻이 깊었습니다. 진짜요? 네.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카메라를 찍은 적이 한 20년이 넘어가지만 아, 이런 시각도 있구나라고 많이 배웠죠. 어쩌면 일상들을 그냥 진솔하게 카메라에 담았다고 준비를 한 거고요. 우리 지금 코로나 겪고 있는 거를 끌어안아서 가자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은 여기 그러면 전체 사진 교류전에 대장님이신 거예요? 아니, 아니요. 저는 옆에서 허드레이를 도와주는 사무장으로 있습니다 해서 와서 이제 뭐 사진도 걸어야 되고 내려야 되고 쓰레기도 정리하고 여러 가지. 아, 예. 그렇습니다. 지사 정리도 하시고. 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인터뷰가 처음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처음이에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센스 있게 잘하세요. 글쎄요. 저도 이런 피가 흐르는 줄 몰랐어요. 타분하죠? 아니요, 아니요. 저 놀라고 있어요, 지금. 아, 이거 좀 이색적이었다. 그런 작품이 어떤 게 있나요? 그 브라질에서 온 작품인데요. 두 장을 연속으로 만든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다중 노출의 기법을 제대로 보여준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볼 때 제가 쇼핑했습니다. 랜선으로 볼 수 있나요? 저 인터넷 갤러리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전시장을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전 세계에서. 너무너무 인터뷰를 한 번에 한 큐에 잘해주셔서. 아, 예. 고맙습니다. 지금 바로 퇴근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유, 고맙습니다. 시작한 지 거의 뭐 20분밖에 안 되는데 바로 퇴근을 지금 하시죠. 아, 예. 조기 퇴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먼저 갈게요. 네, 사진전 그리고 또 우리 해녀작품전. 뭐 평소에도 춤을 자주 추긴 하지만. 그러게요. 아까 그 작가님하고 탱고를 추는데. 탱고. 민망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보니까 한 수 약간 밀린 것 같아요. 작가님의 이 시선이 예사롭지 않던데. 그러니까 진짜 기가 너무 세세요. 작품을 오래 하셨고 굉장히 그런 어떤 영감을 받고 작품을 많이 하셨잖아요. 기운이 저도 되게 기가 세다고 어디 가서 밀리지 않는데. 약하지는 않죠. 그렇죠. 약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너무 기운이 세셔가지고. 근데 또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낀 게 리포트 하려면 탱고도 할 줄 알고. 별 별 춤을 다 춰야 됩니다. 별 걸 다 해야 되죠. 진짜 늦겠죠. 보니까 정말 작가님들과의 케미가 날이 갈수록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색하기도 했고. 이제 맨 처음에 외람된 문화생활 할 땐 그랬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인간과 인간의 소통이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어떤 그 작가님의 예술의 깊은 세계를 이해하고. 인생을 이해하고. 또 진짜 그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진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토크쇼를 한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친구를 만난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하니까. 이게 점점점 어떤 깊은 교류가 이어지는. 일 이상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낄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국제사진 교류전. 저는 깜짝 놀랐던 게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김성홍 MC님의 형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방금 깜짝 놀랐어요. 이야기 듣고. 바로 위에 형입니다. 바로 위에 형이시죠. 근데 형님이 너무 동안이신 것 같은데. 형님이 너무너무 정말 정직하고 좀 자상하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저는 전혀 설마 우리 동생분이 김성홍 MC일 줄은 생각도 못하고. 그러면 그 반대라는 얘기인가요. 저희 MC 선생님은 안정직하고. 우리 성홍 MC님은 살짝 약간. 살짝 날리는 맛이 있지. 그러니까 살짝 이렇게 예술을 좀 하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좋고요. 얼굴 밝혀지셨네요. 그래서 그 사진전을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네. 지금 이제 이 코비드 앤 휴먼 전시회는 이제 오프라인으로는 끝이 났습니다. 아 그래요? 아쉽네요. 온라인으로는 네. 여러분. www.gallery.jejupask.com 아까 전에 자막 나왔죠. 자막 나왔죠. 네. 거기 들어가시면 여러분 150점의 사진 작품들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느 전시 공간으로 또 어느 외람된 문화생활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이렇게 또 오랜만에 찾아왔는데 와랑와랑TV 마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게요. 안내 하나를 좀 해드릴 게 있네요.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제주공항 확장 가능성 심층 토론회가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마련이 되고요. 네? 제주 MBC 유튜브와 TV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여러분. 많이 또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들어오셔서 함께 많이 봐주시고 여러분들 의견들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와랑와랑TV 이번 주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